기념한 Energie 아으 둘이 같은 사람인가 봐 어떻게 도네를 같은 해로를 하냐 띵 어 렉 거려 아니 둘이 같은 사람 아니야? 2개 좀 돌리지 마세요 왔다아!! 빻! 는데 디켈로만이구나 엘 보여주면 만원? 오케이 갑니다 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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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구글창에 띄워서 야금평동 치고 만원 받기 주로 치킨 사먹어야지 오케이 저걸로 컵라면 사먹으면 저축 인생 저걸로 비트코인 사가지고 저 만원으로 천만원 벌어야지 아 이런 쫄! 후원하는 사람이 쪼는데요? 어떡하죠? 이거 이길거 같다 이거 쫄 뭘 쫄이야 나 안쫄았다니까 유화각을 쪼아야될거 아니야 이 부자친은 1900원 주셨대 천원 감사합니다 천원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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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말하고 안 지키는 사람 아니잖아 내가 쫄았다구요 아 닌이 쫄았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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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 그건 인정 어이 미친 칼뿌리고 칼뿌리고 와 이걸 흘리네 안 맞을거 같은데 졸라 잘맞구요 쫄 도네로 이미 만원 벌었어 여기서 따거킥으로 콩동찍으면 오천원 오케이 따거킥 이거 어떻게 맞추지 어 뭐야 지켓터 아니야 맞죠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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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나포 외나포 호 호 호 호 절.. 에 님 절명 콩동 야 콤보 요새 이 사람 죽인다 뭐야 라운드 2대 2네 나 1대 2인줄 알았는데 개이들 나 한 라운드만 이기면 이긴다 이거 아아 큰일 났다 이거 와아 이거 죽었다 이거 어 디버졌다 별로 안아프다 와 이 사람 개잘대 와아 이거 아프다 이거 와 디스카이 컴보 굿 맨 자 킵 풀고 디스카이 컴보 굿 맨 후원 돌려주세요 저 사람한테 후원해야겠네 아 환불 없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환불이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오 야근병동 하이라이트 이거 냄새 졸라나는데 이거 벌써부터 보인다 이거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나루토 사수제 싸움 수준 왜 알 시완냐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백신타 같던 나루토가 많냐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 전설이다 아 아 근데 왜 나루토로 어그로 끌었냐 저사람은 아니 저거 만든 애는 왜 나루토로 어그로 끌었냐 나 나루토 좋아한대 아 졸라 재밌게 보이네 근데 나루토보면 약간 이제 정신 이미지 됐다 이제 그래 루피나 짓나요 오케이 에 죽었다 이거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진짜 저거를 와 저거를 대놓고 말하네 진짜 세계관 최강자들의 싸움이다 그 진타 같던 나루토가 많나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 진짜 나루토는 전설이다 진짜 나날 나루토 밟는데 왕같은 존재인 혹하게 돼서 세계 최강 전설적 하하하하 뭐야 본인이야 어떻게 다 알아 저거 와 전설이다 진짜 이 영웅이 된 나루토로는 진짠에 가다 간격스럽고 나루토 노래부터 명장면까지 가슴을 잃는 장면들이 뇌리에 스치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리고 극장판에 카카시 앞에 운석 날라오는 거대한 걸 사스케가 갑자기 순식간에 나타나서 부숴버리곤 깨간지나 그래요? 극장판도 있어요? 극장판에 카카시 앞에 날아오는 워 나루토가 없다면 마을을 지킬 자는 나밖에 없다 라며 바람처럼 사라진 장면은 진짜 나루토 처음부터 본 사람이면 안 올 수가 없더라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 보루토를 최근에 알았는데 미안하다 지금 20화 보는데 진짜 나루토 3개 나와서 너무 감격스러 20화야 아이 게임을 못하겠네 방송할만하네 야 이사람 존나 잘한다 이사람 유튜브 각은 없어도 뽑는데 뭔 뭔 소리를 안중지 아이 저거 어그로 끌맞은 외국인들이 안 맞추래 뭔 말이 얘기해 보태가지고 아이 아이씨 안맞네 다이씨 칼 뽑았지 나이스 칼 뽑았지 여하 야금 병동군에 해보세요 하세요 파워크래쉬 내 밑에 존나한다 2타 헤링 아예 무릎이네 어 이게 여기다가 게이드 와우 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뭐야에 이거 어! 미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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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어 진짜 나오네 뭐이래 왓더헬 왜 야잇 야잇 방송좀하자 어? 미친거 아니냐 저기 유튜브에 있어요? 근데? 쫄 쫄쫄쫄쫄쫄쫄 쫄쫄 아니 쫄이 아니고 이건 저작권때문에 못 틀어요 님들 저작권때문에 방송 정질먹을 순 없잖아 내가 저거 일단 유튜브에 켜가지고 검열을 좀 해볼게요 진짜인지 와야 와야야 와야 이거 5초만 늦었어도 와 이거 5초만 늦었어도 큰일났다 이거 이거 야 이거 한 5초에 10초만 냅둬으면 조질뻔했다 이거 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나올뻔했다 이거 저도 사실 안보고 보낸 힐 아니 미친거 아니야? 와 큰일날뻔다 진짜 뻥 안째리고 진짜 와 갈뻔했다 왜 이렇게 다 피해져 아이고 지금 나가냐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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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D1초하면 천원 오케이 카자하러 갈아타야지 하 하 옳지 승신보소 두번 콤보 콤보 어디고 와 콤보 수준 실화냐? 와 진짜 레전드다 조졌다 지렸다 지렸다 이런걸 이런걸 보란 말이야 이상한 야근병도 보지 말고 그걸 왜 봐 옛날거 이거 보여주려고 아이 저 멘트가 무적이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아이 미치게 뿜빰 뿜뿜 빰빰 뭐야 이게 또 잠깐만 매칭 걸린 듯한 선풍기 찬스 좀 아 개뒀다 진짜 왕랑 엇 씨 엇 엇 오오오오오오 엇 오오오오오오오오 Eff 으아아 으악 어았 지금 23000원 썼는데 17000원 더 쓰면 선풍기 보여주시나요? 뭐야? 아니죠 누적금액 아니에요 한번 했어야지 선풍기가 아니고 그리고 저기요 선풍기가 아니고 저 뭐야 헬리콥터에요 아 이게 왜 나가 미친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원래 그런거는 누적으로 하면은 내가 여기서 지금 선풍기 선풍기가 왜 나와 저 뭐야 지금 의자 몇번 돌렸지 지금 아 아니네 아 미니건이네 대나무 헬리콥터가 얼마인지 안되겠어 선풍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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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한판하면 2만원 내가 어떻게 한판을 해 못해요 의자 묵어가지고 아이 아무리 도미세라도 저건 안하지 아 미친 미쳤다 이사람 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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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서 말이 많아 쪼이 아 파판 사야되는데 오늘 얼마벌었냐 어이 세상에 열두시 넘어서 초기화됐네 어 얼마벌었는지 못본다 아 오늘 돈 하나도 못벌어 이천원벌다 이천원 아아 오늘도 다사다 다사다 이렇게 안맞지 아아 이렇게 안맞지 어 큰일났다 아이 대박지 띵 시도나 조회보죠 싫은데요 황황황오리 선입고하세요 선입고 내가 완전 비하우를 했어 아 Phoenix 붙였다 안 일어났지 어어 이탈 5분밖에 안써 이거 어떻게 이기지? 그냥 흘린적 있지 오오오오오 아이 구글에 야근 벙둥 쳐봐요 뭐가 나오나 나무 위키가 나온다고? 와 방금 어떤 유저 내가 콤보 때릴 때만 렉 벌리게 하던데 진짜 저런 유저 없어져야한다 이번 선거에 재밌망 찍을테니 저런 유저 없애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? 뽑으세요 아 미친다 제가 국회 가면은 반다니 남고 삽니다 반다니 남고 국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철권 우리나라 게임 바로 그냥 아니 아 으아 으아 크레다 살았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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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인가요? 지금인가요? 2만원 쏠테니까 하프 선풍기 안때나요? 하하하하 하프 선풍기가 반만 돌아가는거 봤습니까? 하프 선풍기 2만원은 디제잉인데요 디제잉 콜? 카운터 아이 평따라와 전반만 돌아가는 선풍기도 괜찮아요 뭐요? 전반? 으아악 야 있어봐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조용히 해봐 나 2판 이겨야돼 2판 이기면 그냥 5연승으로 유튜브 각 하고 바로 빠이빠이 와 아 모르겠다 반만 돌아가면서 어 어디가 어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일단 자 있어봐 있어봐 그러고보니 최별만님은 요즘 유행하는 동물의 왕국인가 그 게임 안하나요? 동물의 왕국이요? 아 동물의 왕국이 그 게임 이름이 뭐냐 동물의 숲? 아 그 게임 나 나한테 안맞을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은 그거 아니에요? 어 아 아이 Google가 미친 발발치워워 아니에요? 야 왔다 장보리 beep 아이 병신 컴보 한번 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불타는 오직어 o 나이스 감사합니다 이만원? 오케이 이만원이면 바..